르노가 다음주 공개할 새로운 크로스오버 모델의 티저 이미지를 온라인을 통해 선보였다. 르노는 22일 현지시각 공식미디어 사이트를 통해 신형 크로스오버의 티저 이미지를 공개하고 모델명을 알카나, 아카너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르노는 알카나는 시세그먼트에 속하는 크로스오버 모델이라며 이 새로운 글로벌 모델의 쇼카는 오는 29일 개최되는 2018 모스크바 국제 모터쇼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르노가 다음주 공개될 모델을 쇼카라고 소개한 점에서 알카나는 우선 최종 확정 모델이 아닌 양사명에 가까운 모습으로 선보여질 전망이다. 모델명 알카나는 비밀을 의미하는 나티나 아케이넘에서 파생됐는데, 이에 대해 르노는 알카나는 미스터리하고 매력적이며 개척자 정신 등과 연관된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된 티저 이미지를 바탕으로 알카나의 후면부는 대형 테일램프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르노는 지난 6월 알카나의 전면부 모습 담은 티저 이미지를 공개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알카나에는 매감 등을 통해 선보여진 브랜드 최신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반영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르노 알카나는 내년 무스크바 공장에서 생산돼 러시아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르노는 이후 다른 주요 글로벌 시장에도 알카나를 판매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르노의 브랜드 최신 디저니스